안녕하십니까. 군포공장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군포공단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임대공장입니다. 유치, 군부시 당정동, 층수 1층, 임대평수 200평, 전용평수 140평, 거진금 5천만원, 임대료 500만원, 추천업종은 자유, 간프레스는 제외합니다. 군포전철역 역세권입니다. 복도에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기계장비와 제품입출구 출입문입니다. 내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올수리하여 내부가 깨끗합니다. 입주 바로 가능합니다. 군포전철역 역세권이라 직원 채용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사무실입니다. 아용도 시리입니다. 대표이사 시리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층수 1층, 임대평수 200평, 전용평수 140평,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500만원, 현황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폰으로 물건번호 717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공장부동산 유튜브 노고입니다. 군포공장부동산 부동산업력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호인터넷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명 군포공장부동산, 개업연월일 2000년 3월 10일, 부동산업력, 2024년 기준 만 24년 지났습니다. 경력, 두산그룹에서 지점장했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오투환, 추속, 군포시 봉성로 86입니다. 군포공장부동산은 군포공단에 있습니다. 군포공단에서 2000년 3월에 현재까지 계속한 장소에서 공장과 창고를 전문으로 정직정도 책임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또는 창고, 매매 및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물건을 직접 촬영과 영상 편집하여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또한 공장 또는 창고, 매수 및 임대 공장 찾으실 때도 010-9089-8949로 전화주시면 빠른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 약도입니다. 사무실 건물입니다. 사무실 내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